세계의 박물관 8번째 시간,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본의 이색 박물관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도쿄 오다이바이 다이버시티, 도쿄플라자 2층에 문을 연 일본의 똥 뮤지엄은 똥을 테마로 한 세계 최초의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앞서 요코하마에서 팝업 뮤지엄으로 큰 인기를 모은 은코 뮤지엄 요코하마에 이어 두 번째로 생긴 상설 전시관인데요. 맥스 똥 귀여움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똥 박물관은 거대한 오브제로부터 똥이 날아오는 똥광장, 귀엽고 반짝이는 똥들이 늘어선 응스타제닉 공간, 유명인이 그린 똥을 감상하거나 세계의 다양한 똥 굿즈를 구경할 수 있는 응테리전스 공간, 똥과 관련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응테렉티브 공간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똥을 그저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소리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체험형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똥 편의점과 똥 팩토리에서는 똥과 관련된 다양하고 독특한 굿즈들을 구입할 수 있어 어른아이 모두 이색적인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 중 하나가 바로 하수도입니다. 하지만 하수도라고 하면 막연하게 더럽고 비위생적인 이미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쉬운데요. 일본 도쿄에서는 이렇게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자세히 알고 싶지 않은 하수도를 테마로 한 특이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높은 하수도 보급률 달성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도쿄 하수도 박물관과 고다이라시 후레아이 하수도관에서는 지하 수십미터에 묻혀있는 하수도관에 직접 들어가 실제로 하수의 색과 냄새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하수도의 역할과 더불어 물의 환경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목표로 건립되었으며 2013년 아리아케미즈 재생센터 내 무지개 하수도관에서는 실물 크기의 하수도관과 물재생센터 설치 등 전면적인 리뉴얼을 거쳐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도쿄 하수도 박물관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층에 이르기까지 총 7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각기 다른 테마로 하수도와 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5층은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의 실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수도관이나 맨홀의 실물을 볼 수 있고 실제 하수도의 냄새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수압이 올라가거나 비가 많이 내린 날에는 관람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평소 비위가 약하고 징그러운 장면을 도저히 눈뜨고 보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잠시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관광 코스가 지겹거나 혹은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도전의식이 강한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법합니다. 도쿄의 중심 메구로 구해있는 이 박물관은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조우하게 되는 기생충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의학 박사 가메가이 사토르의 열정으로 설립된 메구로 기생충 박물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도쿄의 몇 안되는 박물관 중 한 곳입니다. 상설 전시로는 병에 담긴 약 300점의 기생충 표본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총 6만 본 이상의 권총과 벌레 다양한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은 동물 기생충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고 2층에는 인간에게서 발견된 기생충 표본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으로는 기생충의 유층이 붙은 생선을 먹은 환자의 체내에서 생식했던 길이 8.8미터의 촌충 전시물이라고 합니다. 교바시에 있는 명소 도쿄 복권 드림관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복권 상설 홍보센터로 각종 복권의 추첨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권의 역사와 방식에 대한 친절한 해설은 물론 다양한 체험 코너를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세계의 이색적인 복권을 전시해놓은 공간에서는 오래전 한국에서 발행했던 복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일본 복권의 역사를 보면서 특이한 디자인의 복권을 구경할 수 있고 복권 번호를 추첨할 때 썼던 다양한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권 수익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익금 활용 코너 로또 추첨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복권 1등에 당첨되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인 1억 엔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곳으로 무거운 현금 다발의 무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8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도쿄 똥박물관, 도쿄 하수도 박물관, 매구로 기생충 박물관, 도쿄 복권 드림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